맛조개 맛조개 이세준 맛조개 한성애처럼 쫄깃하고 맛있는 맛조개 국수처럼 호르륵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맛조개 맛조개 당근처럼 땅속에 숨어있어서 맛조개 어디 있나 찾아보면 안경 모양 구멍에 숨어있는 맛조개 맛조개 소금 주면 두더지처럼 쑥쑥 튀어나오고 인형뽑기처럼 뽑으면 기분이 좋은 맛조개 맛조개 잡으려고 하면 새처럼 빠르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새처럼 빠르게 나오는 맛조개 맛조개 거북이의 등짝지처럼 단단한 갑옷 입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맛조개 맛조개 계란처럼 삶아도 구워도 맛있고 다음 같이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맛조개 난 이런 맛조개를 먹어본 적이 없기에 난 맛있는 고기 같은 맛조개를 먹어보고 싶다 아직 고기 같은 맛조개 난 다음엔 인형뽑기 아 foods